안녕하세요 먹을때가 더 예쁜 소유빈입니다 오늘 준비한 먹방은 오랜만에 쭈꾸미 삼겹살 갖고 왔습니다 쭈꾸미 삼겹살 그리고 대피삼겹살을 얹어봤고요 같이 먹을 들깨 순두부도 가지고 왔어요 깻잎 빠질 수 없고 마요네즈도 있고요 오늘의 김치는 파김치로 갖고 왔습니다 오늘도 제로식해와 함께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참치 Moscow 탕후루 김치 먼저 손 parliamentary 김치 조합 찹쌀떡 별로 안 매워서 불닭소스는 좀 뿌려서 먹을게요 원래 주꾸미는 맵게 먹어야 맛있거든요 일단 저녁 앞에 드세요 不과하네요 들어요 물이 balanced 맛있게 잘 먹어요 진짜 맛있어서 먹어도 맛있어서 계속 맛있어서 쌀쌔 그리고 1사람에 넣고 양념은 1%. 면을 넣어서 숙성으로 먹는한 느낌 라고 하나씩 너무 좋아요 때까지는 한가지 사이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한글자막을 잘하셨습니다. 양파 찹쌀떡 마늘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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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하게 맛있게 썰어줘 매콤하고 먹으면 더 맛있다 밥은 먹으면 더 맛있다 밥은 먹어야지 밥은 먹어야지 밥은 먹어야지 밥은 먹어야지 밥이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 안쪽엔 양념이 진짜 맛있음 너무 맛있어 눈좀 물 소스 참기름 와 이슈가 미쳤는데? 한입이 한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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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서 너무 맛있습니다. 저는 매운다니가 너무 좋아서 너무 굳숙해서 쾌. 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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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쾌. 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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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맵다 계란 양념에 양념이 바삭하고, 양념이 더 맛있는 양념이 될 것 같아요. 고소하고, 아름다운 양념장. 양념장에 양념장. 양념장. 원래 밥을 여기다가 먹으려고 했는데 밥을 한 숟깔만 더 갖고 오겠습니다 한 숟갈 김장도 김 마카롱 참기름 김 마카롱 김 마카롱 김 마카롱 너무 맛있어요 김 마카롱 김 마카롱 김 마카롱 김 마카롱 한입 한입 비벼먹는다 주차한 식감 진짜로 뱀에 넣어먹는다 많이 먹어야지 고기맛 고기맛 이거도 팽이버섯 3 5 6 9 10 10 11 포장 연어 연어 마지막 한입 마지막 한입 마지막 한입 마지막 한입 마지막 한입 자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쭈꾸미 삼겹살을 한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쭈꾸미 삼겹살은 매워야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마요네즈 소스를 더 찍어 먹고 싶게 만들어서 매운 맛을 잡아주는 이 마요네즈와의 조합이 진짜 찐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오늘 쭈꾸미 삼겹살 어떠신가요? 그리고 들깨순두부도 그냥 사골곰탕 국물에 순두부 넣고 들깨가루만 넣은 건데 너무 간편하고 괜찮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꼭 드셔보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